강서구가 지난 28일 구청사 로비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기념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모사업에 참여해 장애인들의 직무수행능력 증진사업, 문화예술창작과 사회참여 활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진교훈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장애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강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를 출발점으로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 국비 3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여기에 구비를 더해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에 총 6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